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동네병원이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중대형 병원 중심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속강원검사를 맡는데요. 충북에는 각각 6곳과 21곳이 지정됐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동네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일부 분담한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한 동네병의원은 전국 200여 곳, 충북에서는 50곳이 신청한 가운데 6곳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도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청주 한국병원을 비롯해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21곳이 지정됐습니다. 신속강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반 진료를, 양성이면 PCR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로 이관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무료, 이들 두 시설에선 진료비 5천 원이 발생합니다. 또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비용을 내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재택치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치료 역할까지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